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저번 봉인의 돌 지역탐방에 이어서 오늘은 앙고라왕국의 그 주변 녹돈의 폐허랑 고령의 산까지 한번 지역탐방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사냥터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것은 이제 드디어 기온에서 동양에서 서양의 맵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이 앙고라왕국은 인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인도 쪽의 기온의 맵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앙고라왕국 내부로 시작해서 섭정 누딘, 첫째 왕자 아딘, 둘째 왕자 마분, 공주 타지마을 등등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퀘스트도 받아요 그리고 뭐 스크린샷으로 찍기도 많이 하고요 저도 여기서 영상을 많이 찍어봤고 좀 꽤나 이제 좀 마을에서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좀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앙고라왕국 내부에서 나와서 앙고라왕국으로 왔고요 이 궁전 보세요 좀 제가 해상도를 최대로 늘려놔서 그렇긴 한데 이제 해상도가 원래 작았던 시절에는 이 전체 화면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이 왕궁 자체가 솔직히 저번에 봤던 그 농림성의 그 농림 도성과는 다르게 더 웅장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좀 여기도 5대 도성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좀 여기가 오히려 더 큰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나서 앙고라시 광장이 왔습니다 여기는 맵이 다 이제 해상도가 풀로 되어 있네요 의원, 무스타파, 귀종영의 샬레, 수다쟁의 엘다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여기 분수 여기 특히나 여기가 스크린샷 찍기 좋은 장소인데 뭐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역탐방을 하면서 여러 명소가 있습니다 그 구조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분수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 앙고라에서 제일 이제 좀 좋은 풍경의 그 지형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주 좋은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산차, 엘자, 뭐 귀족, 알, 우짜, 알리바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대부분 인도풍에 좀 mpc들이 있네요 여기 무트보급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트보급소, 무트보급병이 있는데 이제 좀 지금은 사장된 컨텐츠로 할 수 있는 무트대전의 그 아이템을 좀 파는 mpc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거의 pvp 컨텐츠인데 금창약, p라고 써져 있죠 pvp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완단, 미타성수, 만년지급혈, 공청주, 소완단 이런 포션 아이템들을 원래는 이제 pvp가 아니라면 그냥 사냥해서 이제 그냥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호는 근데 pvp에서는 이런 걸 다 이제 그냥 돈으로 살 수 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사냥해서도 이런 거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좀 많이 일단 무트대전, 무트보급소를 지나서 또 가봅시다 이제 앙고라시 상가로 왔는데 포목상 세라자드, 그리고 강령하라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왕궁과는 다르게 이제 귀족지, 그 좀 전에 이제 봤던 그런 그 광장과 다르게 좀 서민들이 살 법한 그런 집들이 있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앙고라시에서도 좀 변방, 좀 외곽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대장장이 무르자나도 있고 폐곡선 신밧들 그런 애들도 있네요 옆에 가보면 앙고라시 뒷문이 있습니다 이제 앙고라시 뒷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것도 있지만 앙고라시에 이제 황천이 있습니다 진짜 황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가지 이제 황천이 아니면 그냥 녹돈에 폐화해서 그 앙고라시 사냥터에서는 절대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마물들이 나옵니다 뭐 은영기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일단 그 황천은 근위병 하마드에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이 짧은 탐사라는 퀘스트로 1위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뒷골목 변두리 흥로 맘을 주든지 뭐 이런 이제 황천 컨텐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 앙고라 외각 이제 앙고라시 뒷문에서 그 외각 그 외각이 이제 황천인데 그 외각은 좀 경험치도 별로고 보상도 별로라서 웬만하면 그냥 안하는 그냥 버려진 컨텐츠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진짜 이런 컨텐츠를 기호는 왜 살리지도 않고 좀 개선을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냥 쌓인 컨텐츠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15년 16년 그렇게 된 게임인데 이런 버려진 컨텐츠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나간다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컨텐츠를 그냥 버려두기만 하니 저 기호니 그냥 사냥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보상도 이제 빵빵하게 좀 던져주고 그리고 좀 난이도도 이제 좀 내려가서 좀 계속 매일매일 할 수 있게 숙제처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안 하네요 뭐 아무튼 이제 앙고라시 뒷문으로 이어서 이제 앙고라시 그 근위병이 있는 앙고라시 이제 도시 입구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앙고라시로 갈 수 있는 그 입구 이제 녹돈의 평원 폐허라는 곳인데 여기가 일단은 그 앙고라시의 이제 제일 먼저 그 주변 사냥터가 이제 녹돈의 폐허라는 곳이거든요 그 폐허라고 아 녹돈의 평원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 폐허 아아 이제 그 폐허는 그 앙고라시와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 지점이 이제 세이프 존 그러니까 마무리 안 나오고 그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시공마인 뭐 예전에는 이제 운선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npc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시공마인 근위병 아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근위병 아부도 원래는 퀘스트로 이제 여기가 서역 지역이잖아요 서양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농림성을 지나서 여기로 오면은 그 아마 그 이 근위병 아부라는 이 npc한테 뭔가 퀘스트를 받습니다 아마 외부인이 이제 출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앙고라시가 좀 많이 폐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기온에서 그래서 좀 퀘스트를 받아서 좀 신임을 얻는 그런 퀘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무튼 좀 그런 퀘스트를 이제 설정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은 녹돈의 평원 1이 있네요 이 녹돈의 평원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녹돈의 평원 사냥터를 왔습니다 바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광돈 마인과 갑산 여기가 있는데 뭐 우프갯소리로 제 시정자본주 한 분이 예전에 저를 막 광돈 마인이 놀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예능으로 좀 쓰이는 그런 마무리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강력한 몬스터고요 피통도 많고 좀 잡기가 까다로운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녹돈의 평원 그러니까 171레벨부터 이제 175레벨까지였나요 여기에서 이제 전보를 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냥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기온에서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고 파티를 이 솔플로 하기는 너무 레벨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버려진 사냥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가끔만 쓰고요 대부분 이제 활용방 뭐 그런데 아니면 폐어 북폐어 뭐 그런데 갑니다 북폐어는 뭐 나중에 지어 탐방을 또 해드릴 거고요 이제 녹돈의 평원 2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함흥 마령도 있고 광돈 마인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정말 사냥 힘들기 때문에 저도 올해 좀 고생하면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요분기 이제 저번에 봤던 봉인우돌의 요분기 파티에서 이제 꿀을 빨다가 여기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접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안타까운 사냥터고 여기도 진짜 개선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돼야 하는 그런 사냥터입니다 녹돈의 평원 3 이제 2에 이어서 3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마면항기라는 마무리 있고요 함흥 마령도 있습니다 이제 마면항기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면은 번개 같은 걸로 저를 공격을 하는데요 플레이어를 어 이런 공격이 정말 좀 아픕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제 공격을 맞아도 제가 공격 좀 1밖에 안다는데 이 녀석의 공격을 받으면 막 엄청 한 천씩 다네요 좀 강력한 몬스터고 이제 형경 패시브를 안 배우면 정말 힘든 몬스터입니다 경집도 좀 많이 당하고요 여기서도 정말 사냥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사냥하기가 저 거의 손에 꼽을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기혼을 하신다면요 이제 녹돈의 폐허를 지나서 고룡의 산 입구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앙고라 왕궁 이어서 이제 녹돈의 폐허 그리고 고룡의 산으로 왔는데 고룡의 산에는 뭐가 있냐 바로 보스 고룡이 있습니다 고룡이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사냥터 그리고 마물들이 있는데 좀 대부분의 이제 고랜 마물들 요즘에는 뭐 청흥간에서 마물 소환부로 많이 풀잖아요 그런 마물들이 이제 대부분 고룡의 산 좀 마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풀 때 그게 비미너긴 한데 아마 그 마물들이 여기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룡의 산 1위고요 이제 잿빛상고 지옥삼두견 용암용 이라는 마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물들 한번 청왕간에서 한번 죽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마물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마물들이 이제 176레벨이었나 5레벨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여기 사냥터로 오는데 아 진짜 이 마물들 피통부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경직도 잘 안걸리고요 퇴격도 잘 안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냥하기 힘든 곳 중 하나고 정말 좀 파티가 거의 필수인 곳입니다 고령의 산 2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골병사가 추가됐네요 아까 몬스터에서 아 화골병사 화골병사 화골병사가 진짜 아까 몬스터들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피통도 많고 경진도 잘 안당하고 좀 그런 마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여기 몬스터들은 하나같이 경진도 잘 안당하고 몬스터 잡기가 진짜 힘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망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살짝 힘들고요 망구석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제가 좀 무기가 안좋긴 한데 봐봐요 때리는데 경지 거의 안걸려요 그나마 퇴격 스킬이 그나마 이제 통하는데 얘들이 이제 원거리 공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진짜 여기는 파티 안하며 변보 깨기도 진짜 힘든 곳입니다 정말 기온이 이제 고레벨 가면 갈수록 이제 사냥이 어려워지는데 파티가 필수다 보니까 솔직히 솔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요즘 게임은 사람이 이제 이런 RPG같은 게임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솔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줍니다 근데 기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부분 이제 사냥하다가 힘들어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냥터 중 하나가 이제 고령의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좀 기온이 조금이라도 운용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고령의 산 같은 이런 고레벨 171레벨부터 그 사냥터들은 좀 개선을 개편을 많이 해야됩니다 진짜로요 이제 고령의 산 3으로 왔습니다 이제 용압영이 왔고요 이제 어린 화룡도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용압영 전보를 하는데 이 용압영 전보 좀 많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은 전보입니다 그래서 이 용압영 아 용압영 아 계속 용압 용이라고 하네 아무튼 용압영을 잡을 때 지금 때리시는 거 보세요 보면은 얘가 경직이 거의 안 걸리잖아요 맞으면 이제 경직이 걸려야 되는데 얘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잡기가 진짜 힘들고요 얘들이 진짜 정말 피통도 많고 잘 안 밀리고 공격도 원거리에다가 그러다보니 정말 잡기 힘듭니다 힐이 이제 끊기는 거 다반사고요 이렇게 많으면 사냥하기 진짜 더더욱 힘들겠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눈치 채셨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 화룡이 보이시죠 이제 어린 화룡이 나왔으면 뭐가 보이냐 이제 숨은 고령의 산이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숨은 고령의 산 대부분 메이크로도 정말 많이 찾는 곳이고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찾는 곳이고 화룡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몰아서 사냥을 하면은 정말 화룡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몰아서 일단 제가 이렇게 화룡을 몰아봤는데요 보세요 정말 화룡이 정말 많지 않나요 이제 무리를 맺어서 보통은 이렇게 화룡방 그.. 화룡 사냥을 하는데요 여기가 정말 인기 사냥터 하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또 안타깝게도 요즘 기온의 유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크로가 그냥 24시간 내내 막 사냥할 때도 있고요 그냥 밤샘 퍼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밤을 새해 가면서 이제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정말 기온이 매크로에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됐어요 요즘은 요즘 잘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이 화룡방 예전에는 이제 망자에서 했었다면은 요즘 매크로들의 레벨이 올라왔는지 화룡방에서 그냥 매크로를 돌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 화룡방 인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냥 매크로 밖에 안 볼 수도 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기 사냥터 화룡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룡의 산 숨은 고룡의 산 이어서 이제 고룡의 둥지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하는 곳이냐 바로 근이병 핫사한테 고룡으로 갈 수 있다 보스 고룡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 고룡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고룡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그 고룡의 모든 패턴 그런 것도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능 고룡의 산도 지나서 어떤 사냥터가 왔냐 원래는 오늘 안 하려고 했지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은 언덕 1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영초 아라크네 아포피스 진짜 좀 신기한 몬스터들이 많지 않나요 꽤나 이제 영초 같은 몬스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얼굴에 이제 좀 동물 고양이 같은 동물이 이제 합쳐진 이런 마물인데 저 서양 마물 같아도 좀 기괴하지 않나요 좀 기괴한 모습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물의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몬스터 개체수를 보면 정말 좀 살짝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좀 토 나올 정도로 많아요 이 몬스터들을 다 말 이제 다 몰아버리면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이제 사냥터랑 비교해도 좀 많은 개체수를 차지합니다 이 사냥터 하나의 그 몬스터 개체수가 이제 대놓고 이제 몰이 사냥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숨은 검은 언덕 1이 왔는데 붉은 아라크네 검은 아라크네 있고요 여기가 아마 아라크네 방일 거예요 이제 심연의 아라크네도 있네요 이 심연의 아라크네가 185레벨 전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심연의 아라크네가 진짜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게 예전에 그 매크로 그 기온의 이제 매크로가 얼마나 심한가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여기 매크로 돌리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도 그분은 매크로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지만 뭐 다른 곳에서 돌리는 거 같더라고요 좀 그런 걸 보면은 아 참 기온이 좀 말을 아끼고 싶은데 좀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렇지만 정말로 이제 매크로를 잡을 마음이 있는지 좀 의심이 듭니다 뭐 지금은 뭐 여기 매크로를 뭐 예전에 좀 많이 잡았는지 지금은 없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 거 같아요 매크로를 여기도 예전에 24시간 매크로 파티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튼 이 아라크네 방 잘 봤고요 다음 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은 언덕 2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검은 아라크네가 이렇게 언덕에 많이 있죠 이 검은 아라크네가 이제 181레벨이었나 그 전보로 하는데요 그 전보로 하기가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아라크네 이렇게 좀 잡기 쉽게 이렇게 평지로 있고 계속 연춘각으로 이동하면서 잡는 건데 정말 이 검은 아라크네를 잡는 구간이 정말 꿀구간이에요 레벨업하기 진짜 쉽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각등이나 이제 레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고레벨에서 이 사냥터는 정말 좋고요 정말 좀 검은 언덕 중에서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사냥터 같아요 밑에는 이제 거의 안 잡는데 흑아포피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여기도 흑아포피스 몰라면 이제 몰 수 있는데 백아포피스랑 그렇게 몰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맵이 진짜 넓어요 이 검은 언덕이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어서 검은 언덕 3으로 왔습니다 이제 검은 언덕 3은 또 여기서 몰이 사냥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저경초 백아포피스 전보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백아포피스랑 저경초를 잡으면서 몰이 사냥을 해서 전보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이 맵 전체 몬스터를 몰아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랑 이제 사냥을 합니다 이제 정말 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한 20마리 정도씩 잡나 그 백아포피스 전보면은 이제 백아포피스 한 20마리 잡고 막 그럴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좀 대부분 이제 기온이 고래배까지 이제 오는 유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그랬던 사람 구하기가 이제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아주 좋은 사냥도 좀 알려드렸고요 검은 언덕 4로 한 번 가볼게요 검은 언덕 4 이제 붉은 아라크네 흑영초 그리고 백아포피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원래 저경초가 있었는데 이제 흑영초가 나오네요 그리고 백아포피스 아라크네도 나오고요 아마 여기에 숨은 곳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숨은 검은 언덕 2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는 황암포피스 흑암포피스 백아포피스가 있네요 아포피스 방이라고 해서요 검은 언덕에는 아까 봤을 때 이제 거미방이 있었죠 그 아라크네 방 그리고 여기는 뱀방입니다 뱀방 여기 뱀방도 몰이 사냥해서 이제 하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백아포피스 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이 찾는 사냥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까 있었던 검은 언덕 3이 제가 생각하기엔 더 많이 찾는 사냥터 같고요 여기는 뭐 개체수는 많지만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보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사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봤습니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사냥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검은 언덕 5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영초 그리고 황암포피스 흑영초가 있네요 아마 검은 언덕도 거의 마지막에 가는 것 같은데 뭐 불타는 페어 지나면 또 검은 언덕이 있겠지만 아무튼 불타는 페어 불타는 페어 전에는 여기가 마지막일텐데 보시면 진영초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에 아마 영초방이 있을 겁니다 숨은 곳에 이제 들어가면은 영초방이 있을 거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불타는 페어 서해왔나 왜냐하면은 이제 검은 언덕이 제가 아까 보니까 검은 언덕 5에 있는 게 아니고 영초방이 그 넘어있는 이제 검은 언덕 그 뇌신이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타는 페어 서해에 먼저 왔고요 불타는 페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흙인형 붉은 돌 수호자 그을린 돌 수호자가 있는데 이 진흙인형은 데미지를 반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체력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183점보였나 183레벨 전보로 진흙인형을 잡는 게 나오는데 아 이거를 왜 전보로 설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잡기도 진짜 힘들고 그리고 개체수도 별로 없는데 이런 좀 전보를 설정하는 거 자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요 좀 몬스터 밸런스를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만드는 거 같아요 비호인이 이 진흙인형 좀 전에 때렸는데 체력 거의 달지도 않았죠 정말 극혐인 몬스터고 이때부터 이제 183 그 정도 레벨부터 유저들이 전보로 하지 못하고 그냥 볼타는 페어에서 이제 이런 돌 수호자 있잖아요 골렘만 이제 계속 잡습니다 전보가 워낙 이제 효율이 안 좋고 잡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온이 요즘 현 기온이 그렇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운영자분들이 아니 뭐 개발자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기온팀이요 이런 거 좀 캐치해가지고 몬스터 잡는 것도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저들이 게임이 힘들어서 이게 게임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진흙인형 같은 저번에 이제 접수먹기 그 속성을 바꿨잖아요 진흙인형도 데미지 반감시키는 거 없애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수치를 줄이거나요 좀 많이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 진흙인형 정말 이 지옥의 몬스터를 100마리 잡아야 했던 거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타는 페어 북에 왔습니다 와 진짜 불타는 페어 북 고랩의 유저분들께는 정말 현경이성인 유저분들께는 이만큼 정말 토 나오고 그리고 익숙한 사냥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불타는 페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냥을 진짜 오래 하셨을 거예요 거의 말래까지도 여기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무리를 맺어서 사냥을 많이 하는데 와 정말 여기 하나가 거의 남분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정말 국민 사냥터를 할 수 있습니다 160레벨 이상의 유저들에게는요 정말 비오온이 사냥 개선 안하고 이런 사냥터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냥터 개선을 하지 그 많은 사냥터를 다 버리고 그냥 대체 사냥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남습니까 안 그래요? 비오온의 컨텐츠 그거를 좀 다 버려놓고 하나만 이제 대체재로 하니까 이게 뭐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저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뭐 아무튼 좀 슬픈 기억이 많지만 그래도 제일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냥터 불타는 페어 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불타는 페어 북에 이제 이어서 불타는 페어 중으로 왔는데요 이제 불타는 페어 중은 상인 파티마 시국 마인이 있는데 뭐 시국 마인은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상인 파티마 얘는 이제 좀 레벨이 올라가면 뭐 돈을 주는 이제 1위 퀘스트를 주는데요 아 돈이 아니라 이제 돈이랑 이제 경험치 많이 줍니다 근데 이제 뇌심부적을 주는 퀘스트는 돈만 줄 거예요 아 맞네요 돈만 주네요 돈을 별로 안 주고 솔직히 뇌심부적을 주는 게 이제 파는 게 이제 더 이득이거든요 금전적으로 뭐 아무튼 이제 돌려서 말하자면 이제 상인 파티마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퀘스트로 좋은 경험치를 주는 그런 n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약도 팝니다 여기서 이제 삶은 계란 이제 녹용약 이런 애들 이제 팔고요 여기 이제 삶은 계란이랑 삶은 계란이랑 삶은 계란이랑 이제 녹용약은 기온 내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물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랩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걸 쓰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나당 이제 5,300원 3,800원 3,800원 막 그렇게 하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최고의 물약들이기 때문에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제가 아까 말했죠 무트보급소에서 귀력 60% 그리고 체력 60%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합쳐가지고 아니 기온에는 왜 엘릭서 안 내줍니까? 흐흐흐흐흐 아니 메이플처럼 엘릭서 내놔가지고 그냥 체력하고 그 만화 귀력 한 번에 그냥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쉽잖아 그거를 왜 안 만든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아쉽고 이런 그 나눠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한 번에 다 채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아서 그 물약을 얻게 해주고요 뭐 아무튼 요즘 고래벨 이번에 이제 고래벨 지역에 와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열변을 토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서운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불타는 페어 남쪽에 왔습니다 이제 불타는 페어 남도 아 보이시죠 진흙인형 또 보이네요 아 진짜 극혐 몬스터 이 진흙인형 몬스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좀 사냥한 분들이 조금 있는데 대체 사냥터고요 원래는 이제 불타는 페어 북이 대세입니다 불타는 페어에서 이제 사냥하시다가 북에서 이제 자리가 없으면 이제 불타는 페어 남으로 오시는 건데 정말 이 사냥터는 좀 솔직히 좋지 않아요 별로 효율이 별로 안 좋고요 별로 추천하는 사냥터도 아니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일단 뭐 불타는 페어는 동서남북 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아 동쪽 동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아 이 다음이 이제 동쪽이네요 아 또 이제 동쪽을 보고 붉은 돌 소호자 진흙인형 또 있네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이제 몬스터가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불타는 페어에는 골렘들하고 이제 진흙인형 말고는 이제 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불타는 페어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고요 정말 좀 놀랍게도 이렇게 이게 다고 이제 좀 불타는 페어가 솔직히 저는 설정을 모르겠어요 이게 왜 불타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좀 이제 스토리가 이제 후반에 갈수록 제가 좀 잘 안 익어본 탓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 좀 살짝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웬만하면 이제 좀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제 유저분들 중에서 여기 그 설정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령 때문인가요? 고령이 여기를 불태웠나 보네 아 검은 언덕 6 이제 불타는 페어를 지나서 또 검은 언덕이 왔는데 아 이게 그런건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검은 언덕이 가다가 갑자기 불타는 페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언덕이 또 이어지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불타는 페어가 예전에 검은 언덕 아니었을까? 검은 언덕인데 여기 고령이 태워버린거지 그래서 이제 불타는 곳으로 된거고 원래는 이제 검은 언덕이 계속 이어져야되는데 이렇게 된거 아닐까요? 좀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좀 이어지 원래는 검은 언덕 다 이어진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이제 불타는 페어가 나와야되잖아 원래 다른 설정이면은 좀 그렇게 된거 보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아무튼 지소를 적고 일단 검은 언덕 6 진영초 그리고 붉은 아라크네 그리고 황아포피스가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아까 봤던거랑 똑같네요 이제 검은 언덕 5에서 봤던거랑 똑같고 검은 언덕 8에 왔습니다 여기는 진짜 뇌신이라는 어 여기 뇌신 보이네요 와 뇌신 바로 봤는데 운이 좋아요 여러분 이번 지역탐방에 운이 좋습니다 뇌신에 바로 왔네요 이 뇌신이요 고레벨 사람들도 진짜 스펙이 좋으신 분들도 최소 10분에서 20분 걸리던가 좀 그럴겁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존하는 그 기온 보스 중에서도 필드보스 중에 제일 강한 애가 이 뇌신입니다 이 뇌신이 이제 일본에 그 요괴중에 텐구라는 그 요괴가 있거든요 그 텐구를 모티브해서 이제 만들어진 애구요 12요신이 이제 그 12요자를 마지막으로 12지신이 전부 끝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보스를 만들어낼까 싶었는데 바로 이 뇌신이라는 보스가 나온 겁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이 뇌신 다음에 필드보스는 없구요 이 뇌신은 이 망치와 저 피레칭 같은거 보이시죠 그 송곳 같은거 저런걸로 이제 그 벼락 같은걸 이제 때립니다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벼락이 이제 일어나죠 저 공격이 진짜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경직도 이제 심해가지고 이제 바람 같은것도 이제 날려보내죠 저런 공격들이 정말 위협적이고 피통도 진짜 많아서 웬만한 스펙 아니면은 빨리 잡기 힘들거에요 정말 엄청나게 강한 필드보스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 20분 30분 걸렸던거 같아요 일단 여기 심연의 아라크네 그리고 악령 주수사 같은 경우도 저 강력한 몬스터구요 이제 무한항천 50단계에서도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좀 약보면 안되는 몬스터들이고 거의 최고레벨의 이제 그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서부국경지대를 제외하면요 최근에 나온 사령터 거무난덕 7로 가면은 진영초 악령 주수사 심연의 아라크네가 있습니다 이제 이 3마리 포함해서 다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제 영초방 있죠 영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숨은 거무난덕 3이 있네요 숨은 거무난덕 3으로 왔습니다 흑영초 그 진영초 그리고 적영초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한눈에 보셔도 엄청난 개체수가 많죠 기온에서도 이렇게 많은 개체수 보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로 그 거무난덕이요 그 기온에서 제일 많은 개체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맵이에요 거무난덕 진짜 다 보시면은 개체수가 진짜 많아요 머리사냥 특화 사냥터고요 정말 이 거무난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 영초방은요 요즘에도 이제 쓰이는 사냥터입니다 좀 그 북페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가 없으면은 여기서 사냥하시기도 하고요 좀 그런 사냥터입니다 좀 개체수로 좀 여러분께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에 뭐 제가 영초방 그 경험치량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런 사냥터도 해봤고요 좀 그랬기 때문에 정말 좀 여러분께 이 개체수 정말 좀 차원이 남다른 이 개체수를 보여드리는 게 좀 아무래도 이제 기온을 좀 고래배까지 못 가신 분들도 많을 거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좀 이런 그 머리사냥의 재미를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거무난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정말 좀 뜻깊은 좀 시간일 거 같습니다 좀 아무튼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사실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번 앙고러왕국 녹동네페어 고령의 산 그리고 검은 언덕 불타는 페어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좀 서부 국경지대를 보여드릴 거 같은데 와 진짜 벌써 이제 최고레벨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네요 최고레벨 지역까지 가게 되고 최고레벨의 그 서부 국경지대 다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안했던 청광촌 암수굴 광산 뭐 그런 쪽을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 그런 지역도 한번 구경 좀 잘 이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역탐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에필이었습니다 에필이었습니다